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94페이지 어떤 어떤 방을 원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말을 잘 해가지고 편한 자리를 요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호텔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방의 컨디션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더블 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놈은 발코니가 있고 어떤 놈은 발코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전경이 보이는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저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방법 일단요. 저는 더블 룸을 원합니다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더블 룸을 원해요. I would like a 더블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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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like는 난 뭘 원해요라는 뜻이죠? I want 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더 예의 바르고 뭔가 요구할 때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I'd like, I want 똑같다고요? 네. 그럼 I want a 더블 룸 I'd like a 더블 룸 I would like a 더블 룸 I want a 더블 룸 I'd like a 더블 룸 네. 맞아요. 그러면요. 더블 룸은 더블 룸인데 그냥 더블 룸이 아니라 그럼 더블 룸 with a balcony 아, 맞아. 발코니가 있으면 좋죠. 발코니가 달린 방 더블 룸을 주세요. I would like a 더블 룸 with a balcony 그렇죠. 발코니가 달린 방을 주세요. 발코니는 보통 남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요? 담배 태우시잖아요. 그래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방송을 듣는데 그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었던 거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호텔 방이 쭈루룩 있는 걸 딱 보니까 다 남자들이 이렇게 발코니에서 다 담배 피우고 있는 근데 저는 그런 전경을 본 적은 없는데 왠지 그냥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발코니는 그래 남자들이 필요하겠구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 흡연자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I'd like a 더블 룸 with a balcony 나는 끼연가다. 난 담배 태우는 걸 좋아한다. 라면 외워두시면 좋으실 만한 표현. I'd like a 더블 룸 with a balcony 이거 뭐 꼭 그렇게 쫓겨나서 피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 안에서는 왠지 좀 미안하지 않아요? 담배 피우기가?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러면요. 저는 바다 쪽 전망이 보이는 더블 룸을 원해요. I'd like a 더블 룸 with an ocean view I'd like a 더블 룸 with an ocean view ocean view ocean, 뭐 대양, 바다 이런 얘기잖아요. ocean view view 그렇죠? 네. 하지만 여기서 sea view 그거는 진짜 안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 못 들어봤고요. 네. 또 beach view beach view 이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river view 혹은 park view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두 가지를 묻는데요. 네. ocean view를 원하니? 아니면 city view를 원하니? do you want an ocean view or city view? 그렇죠. 네. 보통 둘 중에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호텔이 위치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쪽 벽은 ocean, 한쪽 벽은 city를 향해 있기 때문에 ocean view or city view를 물어보게 되죠. 아주 간혹 mountain view가 있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경우 있긴 한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있긴 있어요. 저는요. 더블 룸을 원하는데요. 삼박을 원해요. I'd like a double room for three nights. 자 이번엔 for three nights죠. for three nights. 삼박을 원해요. for three nights. 뭐뭐동안을 나타낼 때 for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가지신 지 얼마 되셨어요? 2년 됐어요. for two years. 얼마 동안 여기 머무를 계획이세요? for three nights. for three days. 전 일줄이 있을 거예요. for a week. 음 그렇게. 저는요. 무슨 view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view가 나오네요. 무슨 view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view를 원해요. I'd like a double room with a nice view. Nice view를 원해요. Nice view. Nice view. 네.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나오네요. 저는요. 욕조가 있는 더블 룸을 원해요. 맞어. 맞어. I would like a double room with a bath. with a bath. I'd like a double room with a bath. with a bath 아니면 with a bath stop. 그렇죠. bath stop이 딸린 방을 주세요. I'd like a double room with a bath stop.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Do you have a double room with a bath stop? Do you have a double room with a bath stop? 왜냐하면요. I'd like a double room with a bath. I'd like a double room with a bath. 저는 욕조 딸린 방을 원해요. 욕조가 딸린 방은요. 네. 비싼 것 같아요. 그래요?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요. 똑같은 욕실에 욕조가 같은 사이즈인데 욕조가 있으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가요 수도세가 매우 싼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bath stop이 있으면 이 새끼가 와서 물을 겁나 쓰겠구나 하는 증표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물값을 반값을 포함해 받는. 아 저는 같은 가격이면 bath stop 있는 걸로. 아유 같은 가격이면 그렇죠. 같은 가격이면 뭐. 하지만 가격이 약간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어떡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는요. 위쪽에 있는 2층 방을 원해요.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은 그렇진 않아요. I'd like a double room on the upper level. upper level. upper level. upper level. 네. 상위 위쪽의 up의 upper. higher. the higher the better. 더 higher the better. 높을수록 좋아요. 응 맞아요. 완전 높은 층을 주세요. 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스윗 룸들 보면 거의 다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뿅.